브라보 퀴즈 친구들 반가워 안녕! 나는 안뇽이에요. 오늘 안뇽이가 소개할 카봇은 이 아니라 오늘은 안뇽이가 친구들에게 카봇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초대하려고 해요. 그곳이 어디냐고요? 바로 이곳입니다. 헬로 카봇! 다시 돌아온 뮤지컬 헬로 카봇 시즌4 서울 앵콜! 친구들 라인 일당을 막을 수 있게 도와줘! 아이언2와 카봇 크루 컴버스트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! 친구들 8월에 만나! 친구들 헬로 카봇 뮤지컬이 친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앵콜 공연을 하게 되었대요. 그래서 카봇 주제곡의 주인공 이 안영이가 친구들을 위해 티켓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바로 티켓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아볼까요? 뮤지컬 헬로 카봇 티켓 이벤트 참여 방법! 첫 번째, 브라보 키즈 구독하기! 두 번째,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기! 세 번째, 헬로 카봇 뮤지컬을 보고 싶은 이유와 함께 이름, 핸드폰 번호, 생년월일을 메일로 보내기! 이벤트 참여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댓글이 아닌 이메일로 참가하셔야 합니다. 당선자는 총 10명! 한 명당 두 명의 티켓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티켓은 8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! 우리 친구들 완전 완전 커다란 카봇도 실제로 만나고 신나는 노래도 즐기고 완전 완전 재미있는 헬로 카봇 뮤지컬 꼭 보러 가세요!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! 그럼 안영이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카봇 리뷰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 안녕! 안녕히 안녕!